네 지금 보고 계신 제품이 보라트3 입니다. 헌멜 보라트3 이구요 정확한 제품 명칭은 여기 보시다시피 헌멜 보라트3 프로 슈퍼 와이드. 슈퍼 와이드는 발버레에 관련된 사항이어서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고 컬러는 블랙하고 골드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 뭐 골드라고 해야 들어가 있는게 여기 로고랑 뒤쪽에 헌멜 로고가 골드다 하는거 말고는 뭐 골드라고 할만한게 없습니다 여기 로고도 그렇고 이전에는 프로 라는 명칭을 쓰지 않고 보라트2 때만 하더라도 이렇게 그냥 보라트2 이렇게 되어 있었고 여기에 지금 제품면 끝에 이제 알로 되어 있는게 요게 레귤러 버전 그러니까 발버리 보통 레귤러 인 경우 였는데 제 이 경우에 이제 제가 255 를 구입을 했었어요 그래서 에 재팬 255 로 당시에 이제 구입을 했던 제품이 바로 어 요 제품입니다 요 제품이고 요 제품을 저희가 뭐 리뷰를 그때 이미 다 해 드렸고 특히 이 제품은 TF 제품에 대한 선호도가 꽤 있어서 국내에서는 그 TF 를 또 찾으신 분들이 많으세요 지금까지도 그 다음에 또 한가지 특징은 뭐였냐면 그 처음으로 제가 bmz 라는 인솔을 알게 된 계기가 바로 이 헌멜 보라트 였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브랜드에는 bmz 인솔이 끼워져 있지는 않았는데 요 헌멜 보라트 에서는 bmz 인솔이 끼워져 있어서 처음으로 이게 뭐지 하고 궁금했던 그러고 그 당시에 이제 제품의 태그를 보면 요 당시에 2 때 보면 이제 제품의 bmz 인솔의 태그가 별도로 들어가 있었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 뭐 이빤 꼴을 지지하고 아 하는 뭐 큐보드 밸런스 이론에 대한 간단 내용들이 들어가 있는 어 그런 제품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제품도 아셔도 워낙 괜찮았는데 지금 보라트 3 는 출시가 흰색이 먼저 되고 나서 그 흰색을 구입을 보류를 하고 있다가 최근에 제가 일본에 여행을 갔다가 매장에서 직접 이 보라트 3 에 슈퍼 와이드 버전을 신어 보고 그 다음에 아 이 제품이 핏이 상당히 좋구나 발이 진짜 완벽하게 맞아떨어지는구나 하는 느낌이어서 이거를 지금 이제 한국에 와서 다시 구입을 하게 된 경우입니다 보라트 2 때도 그렇고 보라트 1도 3도 그렇고 뭐 비교를 하면 그 뭐라 그럴까요 기본적으로 제품의 가격이 뭐 한 2만행 정도 지금 환율로 따지면 뭐 한 18만원 정도 될까요 그 정도 되는 가격인데 고정도 가격대 제품치고는 굉장히 완성도가 높고 제품의 이제 세부 디테일들이 그 미즈노 모렐리아 네오에 사용되어 있는 여러 가지 어퍼 특징들 대표적인 게 지금 앞쪽에 들어가 있는 이 캥거루 가죽 그 다음에 여기에 들어가 있는 인조 사이드에 있는 인조 가죽 이런 것들인데요 여기 있는 인조 가죽은 지금 요 2 때 사용됐던 인조 가죽과 큰 차이를 느끼지는 못하지만 어쨌든 여기 들어가 있는 인조 가죽 자체가 네오 2, 3 이런 데 사용되는 거 아니면 아식스 엑스프라이에 사용되는 그 인조 가죽 특성과 굉장히 유사한데 그 제품들과 비교했을 때 여기에 들어가 있는 인조 가죽의 질도 천연 가죽에 버금갈 정도로 굉장히 좋은 인조 가죽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일본에서 제가 이 제품을 신었을 때 느꼈던 게 그 핏 감상으로 완벽하다 하는 느낌이고 여기 지금 이 박스에 보시면 이 슈퍼 와이드 버전에서는 제가 사이즈를 내렸어요 내려서 보시다시피 250으로 내리고 그 다음에 이제 핏을 슈퍼 와이드로 변경을 했습니다 슈퍼 와이드로 변경을 한 이유는 제가 어저께도 아크로스를 신어 봤는데요 아크로스인 경우에 신어 보게 되면 그 뭐라 그래요 발끝의 느낌 약간 다른 제품들과는 좀 다른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이 제가 영상을 어저께 찍고 토요일하고 일요일 두 차례 걸 적어서 사용을 했고 완전히 처음에는 뭐 착용 자체를 포기를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느낌이었는데 필름 그 어퍼를 공교롭게도 세 번째 시도를 하고 나서 핏은 성공을 시켰어요 성공을 시켰고 게임도 뛰었었고 게임도 뛰었고 그 다음에 어저께도 이제 또 사용을 했는데 아식스의 전족부 쪽이 가죽으로 채용되어 있는 가죽이 있죠 천연캥구르 가죽으로 사용되어 있는 축구화들 경우에는 그 뭐라 그럴까요 여기 앞쪽에 핏에 발가락에 그 특이한 느낌 발가락에 사용되는 특이한 느낌이 이 아식스의 아크로스랑 다른 엑스플라이 프로나 디에스라이트 프로 이런 것과는 조금 다른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전족부 쪽이 좀 더 타이트하게 모아지는 느낌 굉장히 강한 그런 그런 건데 그런 거에 이제 꽤 오래 익숙해 있었다고 하면 뭐 그럴 수도 있는데 최근에 제가 이제 축구화에 대해서 일본분들 개발을 하고 있는 일본분들하고 얘기를 나눠보면 발가락을 앞쪽이 완전히 모이는 형태 이렇게 완벽하게 모이는 형태가 오히려 발의 전체적인 활용성 그 다음에 발로 이어지는 다리 쪽에 있는 근육의 활용성 이런 쪽에서 사실은 힘을 완벽하게 쓰는데 오히려 마이너스 요소다 하는 얘기를 많이 들었기 때문에 음 그러면 이 TF인 경우에 지금 제가 사용하는 어떤 살라라든지 그 다음에 캡피텐이라든지 뭐 G3도 마찬가지고 아이슬라트 데이 005도 마찬가지고 이미 꽤 시간이 지난 제품들은 대개 전족부 쪽이 많은 사용에 의해서 그 홀드성이 좀 저하되어 있어요 근데 이제 제가 사용하는 대개 축구화 스터드가 달려있는 제품들 중에는 뭐 T7이나 H005만 하더라도 최초와 다르게 사용 빈도가 늘어난과 동시에 그 홀드성이 약간 이제 늘어나죠 늘어나여서 전반적으로 일본 축구화의 전족부 쪽에 이 발의 홀드성이 이건 뭐 니즈노 제품에까지 지금 그 확대된 상황인데 약간 발가락에 여유가 있도록 하는게 이제 최근에 일본의 축구화들의 개발 패턴이에요 그래서 이게 이제 만약에 그런 상태인데 이 와이드로 가서 발보를 레귤러에 비해서 이 레귤러에 비해서 이제 와이드 쪽으로 가서 발보를 넓히는 쪽으로 가게 되면 슈즈의 사이즈가 원래 제가 255로 신던 거로 가게 되면 전반적으로 홀드감이 완전히 저하될 것 같은 느낌이어서 일본에서 250을 신고 슈퍼와이드를 테스트 실착을 해봤는데 괜찮았어요 그래서 이 제품은 지금 250 사이즈로 제가 갖고 와서 실착까지 다 할 예정인데 어 그렇게 되고 나니까 그 뭐라 그럴까요 이게 굉장히 굉장히 넓어지는 느낌이냐 슈퍼와이드로 가게 되면 근데 사실은 또 그렇지가 않아요 그렇지가 않고 막상 신어보면 어떤 느낌이냐면 발볼이 지금 여기는 되게 지금 타이트하게 그 부분들이 쭉 이렇게 묶어져 있는 형태이긴 하지만 실제로 이거를 신었을 때는 좀 다릅니다 근데 그 발볼이 넓은 사람들을 위해서 만들어지는 축구의 기본 특징들이 뭐냐면 이쪽 인사이드 면적 이쪽의 면적 여기도 지금 상당히 두툼하게 되어 있잖아요 두툼하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쪽도 두툼하게 전반적으로 지금 앞쪽이 이렇게 두툼하게 되어 있어서 발볼이 넓거나 발등이 넓은 사람 그런 사람들의 대응하도록 지금 만들어져 있고 여기 보면 지금 이렇게 보면 이쪽 부분도 지금 발등 부분이 상당히 넓게 그런 느낌이 들 정도로 실제로 와이드 핏을 갖고 있어요 그리고 이게 와이드 핏임에도 불구하고 대신에 한 가지 우리가 고려해야 되는 것은 어퍼 자체가 이렇게 와이드 핏이 됐다고 해서 아웃솔이나 이런 쪽이 전반적으로 같이 와이드 핏으로 가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어떻게 어떻게 보이냐면 지금 신발을 여기서 약간을 각도를 약간 틀면 여기 사이드 쪽 부분이 돌출되어 있는 느낌이 들어요 보시면 여기가 그러니까 다른 축구화들은 이렇게 봤을 때 그냥 여기가 매끈하게 되어 있어서 아웃솔 안쪽으로 다 말아져 들어가 있잖아요 말려서 보면 지금 이런 신발들 보면 이 아웃솔이 이렇게 있으면 그 아웃솔 라인에서 약간 틀더라도 이쪽이 들어가 있어서 이게 돌출되어 있는 느낌이 안 되는데 와 이 슈퍼 와이드 같은 모델은 지금 보면 카메라 상으로 어떻게 잡힐지 모르겠지만 이 부분이 상당히 돌출된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아 이게 발볼이 이런 식으로 넓혀져 있구나 하는 거고 지금 발볼이 넓혀져 있다는 뜻은 요만큼 되어 이렇게 단순하게 이 폭을 넓힌 게 아니라 슈즈의 안쪽에 토박스의 전체적인 내부 공간의 크기를 확장시켜 놨다는 의미가 돼요 그래서 이제 약간 넓은 발볼들이 수용이 가능하도록 하는 그런 구조가 채택이 되어 있고 어 그런 특성을 갖고 있어요 현재로서는 그래서 이제 요 핏을 가지고 제가 테스트를 해 보면서 사용을 할텐데 그 볼아트는 TF도 마찬가지고 선호에 따라 조금씩 이 제품이 갖고 있는 특성에 대해서 그 호불호가 약간씩 갈릴 수 있는 부분 중에 대표적인 게 그 이 안쪽에 전부 칼오버가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풀랭스로 이거 이렇게 되어 있는 건 최근에는 그 아들러 제품의 일부 일부 아들러 제품하고 과거 지금도 모르겠습니다 최근에는 엑스레이터는 모르겠는데 근데 어쨌든 지금 헌멜인 경우에는 여전히 플랭스로 지금 칼오버를 쓰고 있어요 칼오버를 쓰고 있고 대신에 인솔은 경우에는 지금은 이제 요렇게 되어 있고 비엠저트 인솔이 아닙니다 비엠저트 인솔을 더 이상 쓰진 않아요 그 다음에 이제 기본적인 특징으로 이 통 쪽에 굉장히 미세 극세사 마이크로 파이버 에 스웨이드 타입이 들어가 있고 힐 똑같이 이제 그런 것들이 채용되어 있는 건 똑같습니다 이전과 비교해서 같고 아웃솔은 이렇게 비교 두 개를 놓고 비교를 하면 사실 뭐 크게 바뀐 건 없어요 보면 여기 지금 엑스바 형태 스트럿이 들어가 있는 거라든지 뭐 이 뒤쪽에 뭔가 그 홀 뒤쪽에 홀이 이렇게 파여 있는 거 이런 거 있지만 기본적으로 스토드의 위치나 형태 뭐 크기 이런 것들은 변경이 없습니다 변경이 없는 상태고 어 그래서 뭐 제품이 2에서 3로 이렇게 두개 다 까만색이니까 바뀌었을때로 크게 변화가 있나 실제로 그러면 별로 사실 크게 느낄 건 없어요 보면 이렇게 보여드리면 어퍼 쪽에 이제 뭐 그 스티칭 스티칭이 옆에서 이렇게 놓고 보면 약간 미세한 변화가 있다고 해야 되나요 보면 이렇게 되어 있는 이전 모델이 아래쪽인데 아래와 비교했을 때 요 스티칭 부분이 약간 변화를 뒀다 하는 거 말고는 뭐 인사이드 쪽에서 이렇게 봐도 두 제품은 크게 변화가 있다 하기는 어려워요 그러니까 소재상으로 큰 변화를 줬다 이렇게 볼 수는 없고 눈에 띄는 것 중에 하나는 이제 힐 카운트가 일단 이전 2에서는 이쪽이 이렇게 플라스틱이 이렇게 힐 카운트 익스터널로 돌출이 되어 있었죠 양쪽에 그래서 이쪽 이 두개가 양쪽으로 이렇게 물고 있었기 때문에 물고 있는 것들 때문에 예를 들면 조평상으로 그 복숭아 발 뒤꿈치에 힐 뼈가 크기 높이 잘 안 맞으시는 분들은 여기 뒤꿈치 쪽이 까지거나 뭐 그런 여러가지 불편한 요소들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었어요 이렇게 양쪽에 뒷받침하고 있는 이게 호멜 보라테 특징이었는데 근데 이제 신형에서는 3에서는 이제 그 부분이 없어졌어요 없어지고 그냥 인터널로 바뀌고 홀드성 같은 것들은 좀 변화가 됐고 두 제품 사이에 지금 사이즈에 5mm 차이가 있긴 하지만 무게는 이쪽 당시에 5mm 차이가 있긴 한데 이게 한 213g 정도였다면 이 제품은 10g 정도 감량이 돼서 한 203g 고준도 수준입니다 그리고 카로보가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 X자 형태 스파이는 들어가 있지는 않지만 일자 형태로 스파이는 들어가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가 지금 상당히 어느 정도 그래도 강성은 갖추고 있다 탄력은 앞쪽도 마찬가지고 근데 이제 앞쪽이 이제 강성을 갖느냐 부드럽게 만들어지느냐 하는 거는 축구화에 따라서 조금 이제 성격을 다르게 규정하는 건데 이 당시에는 전반적으로 이렇게 했을 때 조금 더 부드러운 느낌이 들었다 그러면 오히려 여기 와서는 약간 더 전반적으로 단단한 느낌이 들어요 신형에서 그래서 이때는 오히려 이렇게 구부려보면 이 X바가 있고 하기 때문에 단단한 느낌이지 않나 했는데 실제로는 이쪽에서도 2에서도 단단한 느낌이 든다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 차이가 있고 라이닝의 천 뭐 이런 차이는 사실 크게 의미가 없고 그 다음에 지금 바뀐 것 중에 하나가 끈의 굵기가 이때도 비슷하나 지금 끈은 비슷하네요 이제 비슷한데 그 다른 브랜드에 비하면 굉장히 끈이 가늘게 되어 있어요 최근에 저희 축구화도 마찬가지로 끈은 뭐 대개 이제 캐터피로 끼우시는 분들이 많죠 많기 때문에 조금 많은 변화가 있었다 이렇게 볼 수 있고 그리고 칼오버가 들어가 있는 안쪽 부분들 이렇게 지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될 것 같고 인솔이 지금 어쨌든 비엔벤트가 아닌건 아쉽긴 하지만 어 그래도 기본적으로 어느정도 신발 다체가 괜찮은 제품이어서 확실히 지금 보면 이 슈퍼와이드에서는 지금 이 플레이트 바깥쪽으로 이렇게 돌출되어 있는게 보이죠 그래서 이 와이드 핏이 그렇다는 것과 그 다음에 255에서 레귤러 핏은 이렇게 그냥 일반 상태에서 보면 여기가 인사이드 쪽에 돌출되어 있는 느낌이 없는데 슈퍼와이드 핏에 오게 되면 여기가 돌출이 되어 있는 것처럼 마치 그래서 더 많은 발 넓은 발볼이 이 안쪽으로 수영이 충분히 가능하도록 여유있게 그런 특성을 보여줍니다 이게 딱 눈에 볼 수 확인이 눈에 차이가 나죠 이런 부분들을 보면 이렇게 보면 이쪽은 지금 안쪽이 인사이드 쪽에 들어가 있는데 이쪽은 여기가 불쑥 튀어나와 있는 정도 요런 특성들이 있습니다 비교를 해보면 그리고 이때는 지금 앞쪽 코가 레귤러 버전에서는 좀 낮게 형성이 되어 있었다 그러면 지금 슈퍼와이드 버전에서는 여기가 두툼하게 형성되어 있다 하니까 발볼이 조금 넓으신 분들이 내가 어떤 제품을 사용해야 되느냐 발볼이 높다 넓다 뭐 이런 분들 그런 분들 중에 그래도 좀 괜찮은 축구화가 없나 이렇게 찾으신 분들이 많은데 사실은 나이키나 아지다스 이런 쪽에서는 와이드 핏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축구화에서 나오질 않으니까 아예 구하기가 어렵고 그 다음에 모나르시다라든지 이쪽에서는 지금 나와주긴 하죠 대신에 이제 MIJ 버전에서는 제가 알기로 와이드 이런게 안 나오는데 모나르시다라든지 이런 것들은 어쨌든 학생들 위주로 지금 사용되는 제품이고 해서 다양한 발효 요구를 잘 수용하고 있지 않나 그런 느낌인데 턴멜은 이렇게 지금 와이드 슈퍼 와이드 레귤러 이렇게 나오기도 하고 하니까 발볼에 따라 조금 발이 좀 밟고 있는 넓은 편이다 하시는 분들은 이쪽으로 갈 수 밖에 없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지금 확실히 이렇게 보면 좀 도돌아져 보이죠 슈퍼 와이드 버전인 경우에 확실히 이렇게 인사이드 쪽으로 지금 엄지발가락 쪽은 이렇게 도돌아 보입니다 여기가 자 이제 남은 거는 실착을 통해서 이 제품이 그 약간 발볼이 넓은 형태 충분히 느껴지는지 예 그런 점들을 체크를 해 보고 그 다음에 발볼이 넓고 이쪽 부분이 올라와 있고 인사이드 면적이 확대되어 있는 그런 구조를 갖고 있고 여기가 이렇게 넓게 도출되어 있고 이런 부분들이 실제에서는 어떨지 그런 것들을 한번 실착을 통해서 또 테스트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상당히 기대가 되는 제품이에요 우선 뭐 길이감 이런 것들이 250에서 길이감이 좋아졌고 뒤쪽에 힐을 잡고 있는 이제 그 익스터널들이 다 제거가 된 상태여서 이전보다는 전반적인 그 핏의 만족감이 높지 않을까 예 그런 예상을 해 봅니다 아 이후에는 이제 실착을 통해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